추석의 본질은 그 수확과 풍요입니다. 이를 그 자연의 그 상징물로 우리가 활용을 해서 돈복을 또 불러오는 그런 풍수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생명력과 또 풍요를 표현하는 그런 자연의 기운을 담은 그런 물건들이 집안에 또 배치가 될 때 그때 이 추석을 앞둔 이런 시기에 돈복이라든지 또 재물운을 또 함께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. 추석의 그 생명력과 또 자연의 기운을 강화하는 그 좋은 방법이 있죠. 솔잎을 그 둥근 쟁반에 담아서 두시는 겁니다. 솔잎은 그 영원한 그 생명력 또 재생의 그 상징을 담습니다. 그 속에는 그 강한 또 자연의 그 기운이 들어있습니다. 둥근 쟁반이 되면 또 완전함과 또 풍요의 기운 또 보름달의 암시를 갖습니다. 이런 그 상징적인 그 역할들이 서로 그 결합을 하면서 집안 공간에서 그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. 생명력을 끌어올려줍니다. 집안의 그 돈복의 기운을 그 확산시켜준다는 것입니다. 솔잎은 특히 그 재물운이 오래 그 지속되고 또 안정적으로 그 쌓이게 되는 그런 그 풍수작용까지 담고 있습니다. 추석의 그 풍요와 맞물려서 또 재물운의 그 흐름이 끊이지 않게 그 이어진다는 것입니다. 또 여러분들께서 그 솔방울이나 또 도토리 또 작은 그 돌도 좋고요. 이렇게 직접 그 강한 자연의 기운을 가진 그런 물건을 집안에 또 잘 보이게 또 이 시기에는 그 배치를 해주면 이런 것도 돈복을 크게 그 끌어당깁니다. 예를 들어 그 바둑알 크게 그 작은 그 돌들도 이게 그 속에는 그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그런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그 힘이 무척 그 강하다는 것입니다. 자연 속에서 이렇게 얻게 되는 이런 물건들은 자연의 그 생명력을 지닙니다. 자연의 그런 생명력에서 또 재물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시기에 또 집안에 또 배치가 되면 재물운이 그 흘러들어오는 그 통로가 넓어진다는 것입니다. 돈복이 또 지속적으로 또 유입될 수 있는 기본적인 또 환경이 만들어진 것과 같죠. 그래서 솔방울이나 또 도토리 또 작은 돌 이런 것들은 모두 그 추석의 그 풍요를 암시합니다. 자연의 에너지의 그 축복을 그 재물운으로 또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이런 그 풍수 방법은 또 해준다는 것입니다. 결국 추석은 또 우리가 그 돈복과 또 재물 또 행운을 끌어당기기에 또 최적의 시간임을 보여주는 것이죠.